제4장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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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택배 아.. 멍청하게 칼로 다 돌려버렸네 이게 뭘까? 뭘까? 이게 뭘까? master요 캡장만 했네 우와..요 안에.. 이게..들어가셨다고? 광 새 장난감이 생겼어 갑자기 마음에 들어? 응 요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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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다음은 창문의 먹 요게 부품인 것 같고 이건 그냥 장난감 서비스로 주신 듯? 고양이를 키우면 조립할 일이 너무 많아 하지만 간단한 편인 것 같네요 하트 뭐했지? 그건 끼워 봐 아 그거.. 여기다 끼워야 해 바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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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